제주 푸드앤와인 페스티벌의 홍보대사 안녕하세요. 제주 푸드앤와인 페스티벌의 홍보대사 이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역사가 있는 이런 페스티벌에 제가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코로나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왔으니까 그 전보다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제주 전역에 있는 200여 개의 레스토랑에서 진행됩니다. 5월 13일 토요일은 제주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12명의 셰프가 참여하는 테이스트 오브 제주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 푸드앤와인 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제주로 초대합니다. 제주 푸드앤와인 페스티벌. 여러분들 제주에서 멋진 추억 만드세요. 제주 푸드앤와인 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